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구독 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요. 홍춘욱 대표 책 소개해달라. 계속 그랬어요. 이제 가져오셨네요. 돈의 흐름을 읽는 눈,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홍춘욱 대표가 지으신 책이고요. 네, 이 책을 저도 한번 읽어보고 저도 혹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책을 읽는 것과 또 실천은 다르죠? 그런데 이제 부자 되려면 조금 두 가지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뭐죠? 하나는 기본적인 좀 지식도 필요한데 또 하나는 투자의 천연에 너무 크게 실패하면 위축돼서 다시는. 겁나서. 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표창원님 같은 성공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2030, 40 재테크를 좀 시작해볼까 또는 초반의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멘탈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멘탈 관리, 겁먹지 않도록. 네, 그렇게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관심이 미국 FOMC 회의에 쏠렸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 시점, 2023년으로 조금 앞당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호를 줬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7명의 금융통화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다면 미국의 연주는 18분의 위원들이 1년에 8번 만나는 회의가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데 그중에서 매 분기 말에는 워크샵을 합니다. 1박 2일. 물론 이제 자는 건 아니고요. 1박 2일에 걸쳐 길게 회의를 하고 그 회의한 다음에 두 가지를 발표하는데 첫 번째가 점도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도표. 18명의 의원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2021년 연말 정책금리는 몇 퍼센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 놓는 거죠. 그랬더니 18명 모두 올해는 동결. 이렇게 대답을 한 것까지 좋았는데 2022년 내년이죠. 내년 정책금리는 몇 퍼센트가 적당해요? 이렇게 물었더니 지난 3월에는 1년에 4번 열리니까 3, 6, 9, 12 분기 말에 열리는 회의에서 1박 2일 회의에서 3월달 뭐라고 했냐면 단 4명만 18명 중에 4명만 내년 금리 인상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7명으로 늘어났어요. 7명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아직 다수는 동결인데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체 연준 멤버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모여 있는 12개 지역연원의 총재님들, 또 연준 이사님들이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불과 3달 사이에 3명이나 금리 인상 논자가 늘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후년, 2023년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지난 3월달에는 7명만 그래도 금리가 지금보다는 올라 있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가 이번에는 13명이 금리 인상하자고 나왔어요. 과반을 훌쩍 넘는군요. 그러니까 2023년 금리 인상은 기종사실처럼 돼버리고 22년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아직 과반수는 아니지만 심상차는 증가세, 금리 인상 논자들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보기에는 이거 예상보다 강하다. 이거 생각보다 연준 멤버들이 금리 인상하자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네. 이거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 오늘 주식시장, 외환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1분기에 비해서 이번 2분기 연준 18명 위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조기로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지난 번에도 말씀 주셨지만 소위 인플레 우려, 그리고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되기 때문에 과열되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 말에 열리는 연준 모임의 두 번째 발표가 바로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 2021년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로 저희는 제시합니다. 이렇게 연준이 발표하는 건 굉장히 권위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를 제시를 했냐면 7% 성장률을. 7%요? 지난 3월에는 6.5를 제시했었는데 세 달 만에 경제성장률 전망을 무려 0.5%나 올린 거죠. 한마디로 작년 고생도 많이 했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대단히 탄력적으로 오를 거라는 전망을 했고 두 번째가 우리가 물가 이야기를 전번에 몇 번 했었는데 근원 물가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원 물가. 그게 뭐냐 하면 전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가격이 되게 변동이 크잖아요. 요즘 지나가다 보면 어디 1700원 넘어서서 1800원도 보고 2000원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 변동이 국제 시세에 의해서 좌우되는 품목들은 너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크니까 이런 식료품이라든가 또는 휘발유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 관련 제품들을 제외하고 보면 이게 물가가 좀 안정적인 물가가 보이죠. 경제의 물가 흐름을 추정하는 데는 근원 물가가 중요한데 이 근원 물가 전망을 갖다가 기존 2.2%를 전망하던 게 이번에 3%까지 올렸어요.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4.7까지 나왔거든요. 지난 5월달 숫자를 보고서 다들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속속 나올 정도로 물가가 급등하는 것을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멤버들이 보기에는 경제성장률도 올라가지만 물가도 상향 조정, 옛날보다 인플레 압력이 더 커졌어요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연준 멤버들이, 18명의 멤버들이 경제분석가들, 제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더니 그럼 금리 인상해도 되겠네? 이렇게 갈아타신 분들이 나온 게 이런 배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앞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연준에서 FOMC에서 이러한 반응 시그널이 나오니까 바로 미국과 우리나라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반응을 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력한 상승세 중입니다. 눈앞에 3,300포인트가 와 있었는데 오늘은 살짝 밀려서 3,263까지 밀리고 말았고요.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또 2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1,000포인트의 벽을 넘어서는 걸 보면 시장이 아예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발생했던 이런 금리 인상의 시기가 당겨질 것 같아요. 라는 충격이 주식시장에, 그래도 거래소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락률은 0.4%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없긴 한데 아무래도 이 충격은 그날 당일보다는 다음 날 해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켜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우리 증시와 이게 반대로 환율 시장이 움직인다. 이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올랐나요? 그렇습니다. 무려 13원이나. 그래요? 전날 1,117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게 오늘 하루에만 13.2원 상승해서 1,130원에 끝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좀 있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관 2023년까지 금리 동결할 거라는 기대가 올해 3월, 6월 지금 회의에서 계속 축소되고 그때는 거의 금리 인상으로 내년도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라고 자꾸 시장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들이 좀 부각된 게. 그리고 또 미국 시장 금리도 정부 정책 금리 인상한다 그러니까 좀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또 1.5%까지 뛰었거든요. 이런 게 오늘 외환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구독 경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구독 경제 오늘은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와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동향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가 조금 하락하면 환율 시장은 반대로 움직여서 원화 환율이 크게 오른다. 이런 문제 짚어봤는데 금리가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미국 달러화의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대체로 오르는데 이유가 이제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달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축통화라. 기축통화의 특징이 뭐냐면 경제가 좀 어려울 때 강해요. 우리 2008년, 2020년처럼 세계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걸 우리 느끼셨을 거예요. 그랬죠. 그랬죠. 작년만 해도 3월에 한 1,300원 갔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높은 환율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달러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어떤 자산이 되냐면 만일을 위해서 가져야 될 보험입니다. 그게 외환 보유고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나라도 그렇네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이 제로금리라도 내가 좀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자를 더 쳐준대요. 더 매력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로금리라도 달러를 조금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세상인데 미국의 금리마저 인상하고 예금금리를 더 준다. 정책금리는 예금금리니까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자극하게 되고 또는 달러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좋고 수출이 늘어나서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외환 보유고가 올라가면 우리 원화가 강세가 돼서 달러가 싸지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 아닌가요? 그게 이제 우리 입장이고요. 우리 입장이고. 그렇죠. 한국과 미국만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 190여 개국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 외환이라는 시장이 너무 큰 시장이에요. 그게 하루에 얼마가 거래되냐면 놀랍게도 4조에서 5조 달러가 거래됩니다. 4조 달러요? 우리나라가 1년 GDP가 1.6조 달러잖아요. 우리나라가 G7 회담에 초청되는 세계에서도 10대 경제 강국인데 한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3년분 정도가 하루에 거래가 돼요. 단 하루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거대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일단 미국 달러가 지금 오르냐 내리냐가 더 중요하지 한국 경제 내에 어떤 요인이 있느냐라는 문제는 약간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즉, 딴 나라보다 우리나라 환율이 덜 오른다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 우리가 아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 다 순서를 맞춰 오르는 거지. 특별히 우리나라 경제의 여건만 가지고서 우리는 반대로 갈게요. 이게 잘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환율에 대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만 봐서도 안 되고 전 세계 동양, 미국의 상황 이거 다 살펴보고 알아야 되네요. 그래서 저희들 외환 관련 트라이더나 경제 분석가들 사이에 재밌는 농담이 저승의 현관에서 그냥 비웁니다. 베드로가 돌아가신 분들의 성격과 수준을 보고서 직업을, 천국에서의 직업을 정해주고 있었대요. 그래서 IQ 150인 분이 딱 오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축근이론, 아인슈타인과 함께 보내면서 축근이론 쪽으로 보냈대요. 그런데 어느 분이 쭉 오다가 IQ가 굉장히 낮으신 분이 오니까 저 사람은 우리 천국에서 외환 트레이더를 시키라고 왜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과가 안 좋을 때도 되게 많고 그냥 직관적으로 해도 비슷한 경우도 많고 머리 좋은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장 자체가 너무나 많은 요인에 의해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칼같이 이건 이거야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고 원리를 따지고 분석하려고 들면 더 얽혀버리는 일들이 많다 보니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 그런 아주 저희들 외환 트레이더 사이에 있는 비유입니다. 아 예 조금의 위안이 되긴 하네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요. 그 투자,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권고를 해주시면서 워낙에 지금 우리 증시가 지금 고점이냐 뭐냐 논란도 있고 또 금리 인상 수요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위험의 수지가 있으니 위험 분산 차원에서 달러 등 외환을 보유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이걸 예상하고 한 건 그때는 아니었고요. 오늘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뉴스를 전하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난번 말씀 주신 대로 따르신 분들은 많이 돈을 보셨겠네요. 굉장히 운이죠. 타이밍은 운인 것 같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달러화는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 100년에 걸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 통화는 안전해라고 약간 보증이 돼버리는 이런 통화나 이런 자산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자산의 가치는 안정적일 거야. 이 자산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자산들을 저희는 그걸 기축통화 또는 안전자산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자산들에 투자를 해서 이자도 받고 어떤 자산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들이 우리나라 내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들이 나올 때 환차익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환차익을 또 잘 활용해서 한국에 환전해오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좀 싸게 거래되는 때가 종종 있더라. 이걸 한번 활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달러 자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달러 자산을 포함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시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우리 주식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인은 하지 말자. 올인은 안 된다. 꼭 우리 주식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한 종목만 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에만 투자하는 게 그게 올바른 투자법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방송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통화 분산 투자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분산 투자가 답이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경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홍천욱 EAR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7시 6시 5분에 여러분의 뉴스하이킥 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